드셔보세요, 할아버지. 어머. 떡이 용기가. 아버지. 진짜 맛있어. 할머니 할아버님도 좋아해요? 채영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. 저 때문에 하신 거예요. 채영은 뭐 갖고 알려줘. 가져가려고 만든 건데요? 가져가려고 만든 거래. 진짜 상상 초월. 그럴 것 같아. 형, 형 물어봐요. 우리가 다음에 먹을 수 있는지. 잼 먹고 싶어. 그게 정말 오늘은 가져왔어야 되지 않나. 무슨 우리가 아침 방송도 아니고 얘기하면 음식이 바로 나오고. 오늘 진짜 먹고 싶다. 그래서 제가. 그래서 제가. 진짜요? 성훈이는 다이어트해서 못 먹으니까. 아, 네네네. 위에 앉아있어. 말로 전해드릴게요. 건들이지만 예민하니까. 건들이지만 예민하니까. 왜, 왜, 왜. 자. 드셔보세요. 이건 떡 하나만 다 먹게. 음. 맛있다. 맛있다. 진짜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사과이랑. 음. 음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잼에 찍어 먹어, 성훈아. 어차피 잼 네가 다 먹을 건데. 왜, 왜? 왜 찍어 먹어. 그걸 무슨 맛이 한 걸 그랬냐? 사과하고 살구하고 섞은 거 같아. 사과랑 살구. 아, 그리고. 그리고. 아, 그리고. 사랑. 사랑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사랑. 안 돼. 맞아. 그게 빠졌었네. 그게 빠졌었네. 형 웃었어? 형 웃었어. 형 웃었어. 형, 형, 형 밖에 없네요? 형, 형 밖에 없네요? 어이가 없어서, 어이가 없어서. 저도, 형, 저도 갖고 형 많이, 형 어이가 없어요.